돈을 꼭 나중에 나누려고 했고요. 그런데 700억은 어딨어요? 저 벽돌들은 다 보고. 700억은. 맥퍼슨 역 6번 라커. 포스터. 안 오인주. 해프 미. 해프 미. 벽돌은 포스터 부인이 갖다 주셨어요. 락커 열쇠예요. 본부장님 진짜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. 내가요, 정신을 곧 잃을 것 같은데 혹시 이대로 죽으면요. 안 죽어요. 그래도 만약에 다시 못 일어나면 제 동생들 목 좀 챙겨주세요. 챙겨주세요. 부탁드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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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